Q. 정장 바지 정장 바지 정장 바지 아니 가운데 중각은 바지가 아니 그 너무 힙합 바지 아닌가 야 우리 아빠 정장 바지보다 큰 거 같은데 아니 그래도 여사친이랑 같이 오는데 그 아니 그 남자가 좀 그지같이 스트랩 바이에 양만 신고 와 가지고 어 친구는 빤짝이 구두까지 이쁘게 신고 왔구만 어 여자친구 오오오오오오 1 어? 우리 가린이 와우 우리 부산아가씨인데 와 근데 너무 고맙지 않아요? 어? 부산 사는데 단골이라고 부산에서 인천까지 와줘요 어? 고마워 야 그렇게 한 2년을 끼부리더니 남자친구 생겼다고 saint 이 쏨 억 쏨 크크 룻빙뽕 어쩔티비 저쩔티비 어 둘이 헤어져버려라 야 직원인가 야 저기 승호야 카메라 얘 줘라 야 자 지금까지 이런 손님은 없었다 이것은 우리 손님인가 직원인가 아 지금 안에 치마가 정말 너무 짧아요 어 치마가 거의 없을 정도로 짧은지 마라 그 담요 담요 어 담요 정리하고 안 풀리게 어 그 만약에 담요 괜히 풀어지면 그 편집이야 무조건 편집해야 돼서 어 잠깐 뭐 편집하고 넘어가도 되지 뭐 어 괜찮아? 와 나 깜짝 놀랐어 나 태어나서 이렇게 짧은지 마라 처음 봤잖아 남친 여자친구 잘 좀 잘해줘 이제 사귄지 얼마나 돼? 1년 다 돼가나? 300일? 야 이제 헤어질 때 됐네 우리 남자들 사랑의 유통기한은 딱 1년? 1년 어 야 좋겠다 여자친구가 잘 타니까 안전벨트도 해주고 동생 아이고 머리를 그냥 세상에 아주 밀크카라멜처럼 염색을 하고 두 분이 여기는 커플이에요 부부예요 우리 노랑머리 두 분 커플입니까 부부입니까? 부부세요 커플이에요 부부예요? 결혼했어요? 커플? 남자친구 웃돌이 캐릭터 너무 개귀여워 아 진짜 주책이야 어 여자친구 양말이 펭수? 펭수? 펭하? 어우 커플 양말 야 죽어 죽어 커플 펭수 어 짜증나 펭하 나 펭수 진짜 좋아하는데 혹시 펭수 실제로 보신 분 있어요? 그 펭수 목소리 내시는 분이 실제 그 탁 안에 들어가 계세요 나 재작년인가 테마파크 펭수씨 와가지고 같이 촬영한 적이 있거든요 야 좋겠다 이런 여자친구면 여자친구 이쁜 여자친구가 안전벨트도 해주고 어 막 헤이시종으로 다니고 남친 야 이제 와서 그렇지 치마는 가려주이지 어머 자기 왜 이래 일로와 어쭈 이것들이 갑자기 또 흥미진진한 불 꺼줄게 니들 맘 아 뒤에가 화내? 알았어 이것도 꺼줄게 너네 맘대로 해 어머 자기 아 맞다 부산이지 부끄럽다 아이가 부산 요즘에 부산사람이 많이 안 와서 헷갈려 니들 자꾸 그렇게 연애하면 끄지라이 나 사투리 중에 부산사투리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자 한 바퀴 가고요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또 마무리할 준비합니다 자 밑에 타실 분들 이용하실 분들은 운전실 쪽 오른쪽 올라오시면 되고요 나 여기 총각 두 명은 왼쪽에 저기 깜장 자켓 치마 아가씨 같이 탄 거예요 세 분이 어 여기 옆에 치마 아가씨 아 이쁘게 생겼네 여기도 친구예요 여기도 그 둘 중에 한 분이 여자친구 남자친구 어 그냥 친구야 셋이 그냥 전혀 발전 가능성이 없는 우적입니까 그래서 풀메이크업에 치마까지 입고 머리 드라이하고 왔을까 장난하네요 이어가씨고 희망고문하지 말고 빨리 둘 중에 한 명 선택해요 그 일행이 더 있는 거예요? 이렇게 세 명이 끝이에요 이렇게 세 명이 온 거예요 친구라도 한 명 불러서 2대1으로 놀지 어이 참아줘 형이 도와줄게 남녀 사이에 친구 왜 이렇게 적극적이야 야 이런 이런 가죽 자켓 이 나쁜 놈 야 이 나쁜 놈 야 안 되겠다 차라리 얘네 버리고 그걸로 가요 저기 갈색 그리고 옆에 저 아빠 정장 바지 그쪽에 가서 2대2로 놀아 그냥 얘네 버려 버려 이 나쁜 놈들 어 그걸 뿌리쳐 어머 성은이 만부가 가옵니다 전하 절 받으세요 와 얘는 진짜 우리 안전요원인가 봐 왜 거기 언니 챙겨주게 어 언니 언니 나랑 같이 부산 가요 부산 좋다 아이가 언니야 이루와 어머 동생 나도 내 몸을 못 움직이게 못 가두겠어 야 글로 데리고 가 빨리 어 너 남자친구한테 줘버려 어 너 남자친구 옆으로 그렇지 글로 가 그렇지 그렇지 사랑과 전쟁 걸려들었어 아주 자 잠깐 쉬었다가 마무리합니다 어깨 좀 돌리고 팔 좀 부나요 쉬쉬 자 수고도 많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라스트 정리하러 가요 어떻게 아니 나 저기 이쪽에 총각 3명이 탔네 여기 우리 비둘기랑 간장이랑 와사비 기다려 동생들 또 우리 스무살 또 이쁜이 두 명 있는데 세팅 해줘야지 자 수고도 많으셨습니다 이제 짧은 만남 아쉬운 이별 마지막이에요 어 라스트 나 여기 우리 가죽자켓 우리 빵모자랑 친구랑 너네는 인천이라 그랬나? 나 아까 까먹었어 서울이었나? 지역이 어디라 어? 수원 수원 경기도 수원 어쨌든 와 일루와 우리 쇼파리들 너무 귀엽지 않아요? 둘 다 스무살인데 근데 모자 조금 맘에 안들어 그 모자 귀엽게 생겼어 일루와 삐용 삐용 일루와 삐용 오빠 성격 알지? 어차피 갈 때까지 안하면 그 당뇨 찢어버릴거야 일루와 봤죠? 여 뒤로 가네? 아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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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아니야 우회전 그대로 깜빡기 넣고 그대로 뒤로 후진 걷는게 무슨 아니 걸음마 걷는 애기 같아 일루와 어디 또 올라와 어 친구 주름치마 너 옷 이렇게 감지 이런걸 입고 왔어 너 너 이런 옷이라고 너 여보 담요 들지 말고 알아서 그대로 내려와 어 빨리 일루와 빨리 그대로 일어나지도 못하겠고 지마라 불 끄고 보내줘야지 이불 덮고 있어 이불 덮고 그대로 어우 야 무슨 봅슬레인 선수냐 저렇게 미끄러져 거기 아가씨 너 되게 겹쳐 귀엽잖아 빨리 도와줘 거기 오빠들 새벽 뭐해 거기 와사비 뭐해 와사비 위아래로 쑥색으로 입고 와가지고 야 거기 위아래 와사비 도와달라고 이 와사비야 와사비 옷은 위아래로 어린 그린벨트 자냐 자리 비켜주는거 봐 아 나 귀엽다 옷도 되게 깜찍하게 입었어 아 나 숨살인데 왜 이렇게 애기 같냐 근데 남자친구 없어? 어 남친 없어? 남친 야 얼굴만 땡글하고 몸도 말랐다 아우 나 이쁜이들 야 너 친구 갔는데 너는 왜 버텨 이 바보야 너도 와 이리 와 어 우리 빵보자 너도 와 이 어디 치마는 그 안방에 커튼을 뜯어와가지고 앞쪽으로 여기 짧은 다리로 잘 뛰어가 어 너 나랑 해보자는거지 나 얼마나 집착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대로 될 때까지 야 너도 가 야 그 와사비한테 가지마 나 그 인간 진짜 치사해 저러가 좋아 차라리 가운데 저기 간장이랑 왼쪽에 비둘기 있잖아 아 아찌구리 오찌 중심잡아 오찌 오 귀여워 머리 끌고 뭐해 동도로 동도로 동동동 동도로 동도로 동동동 와 나 옆에 여사친 힘들어하니까 옆에 야 키 크고 잘생긴 남사친 바로 남자답게 등 돌렸어 와 오 아니 옷에 왠 신발 끈이 저기 야 아니 저기 아가씨 떨어 너도 와사비한테 가 떨어지면 무조건 와사비 쟤 옷이 너무 눈에 띄 어 우리 가린이랑 우리 남자친구들 수고해 옆에 우리 총각들 아까 탔던 분들이네 그쵸 그쵸 오 여친 떨어져 여친 이것들이 타이타닌 찍네 에블마리 마이 트리 자기야 눈을 감아봐 하늘을 떠다니는 느낌일거야 야 남자친구도 많이 늘었다 어 예전엔 그렇게 못하더니 야 이리와 이리와 내가 봐주려고 했는데 저기 우리 편집자분 이거 모자이크 처리 알아서 해주세요 이 담요 그냥 풀어볼란게 야 이리와 아니 근데 서있는 상태로는 괜찮아 서있을 때는 어 그 담요 다시 정리해 괜찮아 어 담요 정리하고 이대로 노리는거야 이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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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자꾸 뒷모습만 봐 이리와 어 아내 봐준거 아는데 그래도 너무 짧으니까 나 진짜 걱정돼서 그래 우리 까린이 너 스물하냐 아니야 스물 둘이냐 까린아 스무살이야 이제 너 그 밖에 안됐다고 니 재작년에 스물이라며 너 장난하냐 지금 알아 너 뭐 10년째 스물이냐 너 혹시 나보다 누나 아니야 혹시 막 79년생 막 이런거 아니야 우리 까린이 야 얘는 반대쪽으로도 잘 타 야 내가 전방향으로 돌려줄게 너는 잘하면 점프해도 되겠다 야 하나 둘 셋 한번 자리에서 풀짝 한번 떼어볼까 우리 썸네일 좀 만들자 근데 그 치마 너무 살벌한데 어 대충 걸쳐 어 대충 묶어 아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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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올리지마 담요 올리지마 거기서 어 뒤로 뒤로 아니 넓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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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고 세상에 이게 옷이니 이게 이게 옷이야 빨리 묶어 묶어 불 꺼줄게 어 어때서 어 묶어 묶어 안돼 안돼 그대로는 안되지 넘어지면 어떻게 해 어어 그렇지 와 안에 반바지인거 아는데 그래도 민망해서 그래 야 나 얘가 우리 안전요원 됐으면 좋겠다 귀여워서 인기 많을텐데 그치 일로와 자 우리 멋진여자 부산에서 우리 가린이가 자 멋진 팀이다 아따 이 가진아야 준비해라 아이가 준비 하나 둘 점프 아하하하하 안되겠다 치마 때문에 안되겠어 넘어질까봐 아 바지옷쓰고 그냥 시켜버렸는데 어 데이트 재밌게 알겠지 어 우리 기여미이 수고했죠 담요 묶어봤자 치마 2장이라는 말씀 어차피 그걸로 도움이 안된다는 말씀 옆에 자꾸 남자끼리 겨드랑이 냄새 무릎에 앉았다는 말씀 이런 변태들이라는 말씀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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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챙겼어 드디어 아니구나 미숙아 야 이거 자켓 우리 누나꺼야 주구가 야 자켓 내놔 아 저두가 잘가 안녕 자 마지막 여기까지만 할게 자 내려가실 때 자리 빠짐 물건 있나 확인해보시고요 자 올라오신 저 반대쪽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